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세먼지가 많아서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미세먼지 와중에도 만 명에서 2만여 명 모이셨어요 지금 아무래도 새해에는 계획도 많으시고 여전한 코로나 고통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 폭락 코인 사태 공공룡 급등 밖에 나오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미세먼지 정말 극심했어요 누가 나오려고 했습니까 어르신들은 기저질환에 아기야낄길 아유 그럼요 심하더라고요 아이랑 같이 나오려고 했는데 부모들은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 그냥 집안에 있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오늘은 별로 안 모이시겠다 첫 시작이니까 시작의 의미를 두자 수천 명이 모여도 그런데 그래도 또 시청에서 남대문 한쪽 대로를 거의 가득 채우시고 정말 열기가 넘쳤어요 다들 왜 열기가 넘치냐 오늘 비록 미세먼지 속에서 1, 2만 명에 불과했다 하더라도 새해를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 윤석열 퇴진으로 특히 새로 나온 현수막이 너무 피켓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2023년 윤석열 퇴진 5년 이게 새롭게 이번에 나온 네 축구랭이 새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요즘 너무 전쟁 날 것 같으니까 퇴진이 평화다 이태훈 참사에 대한 진정한 책임으로 퇴진 추모다 그랬었죠 문구가 있었는데 사고를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참사 이후에 유가족들을 상대로 정치공작을 하고 책임자들을 오히려 독려하는 어깨를 두드리는 이런 정권이라면 진정한 추몰해소라고 퇴진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해진 것처럼 퇴진이 평화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 구호가 너무 좋습니다 2023년 퇴진 5년 그리고 저는 정말 여러분 자신합니다 올해는 퇴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사상치약의 경제 민생이기에다가 그게 국민의힘 세력이 전당대를 전후해서 또 총선을 앞두면서 상당한 분열이 이뤄질 것이다 국민의힘 내에도 지금 윤석열, 한동훈, 이상민, 김건희 이렇게 이어지는 정치검찰 무속 비리 비선 독재정권화 되어있는 범죄정권화 되어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가 있거든요 말을 못하고 있을 뿐 그런데 우리가 그 방송에서 만나는 소장 패널들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에 그분들은 전부 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바이드를 난리면으로 조작할 때부터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했대요 본인들도 제가 실명은 왜냐하면 잘못하면 또 그분들이 보수 참칭 패널로 몰려가지고 방송에서 짤릴 수가 있어요 공문이 지금 들어갔다고 하죠? 와 그거 방송법 위반입니다 세상에 패널을 정하는 거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보수 참칭 패널들 잘라라 이게 이정현이가 전화해가지고 아 이정현 전 대표 홍보수업 할 때 국장님 한 번만 봐주셔 그 방송 좀 내려주셔 하고 난리를 펴서 그게 방송법 위반이잖아 그게 최초의 방송법 위반 대부분 판례가 남은 겁니다 외부에서 개입한 거 프로그램에 개입한 거 이번에 정진석이가 공문 보낸 거 보수 진보의 균형이 아니라 예간의 균형을 맞춰달라고 압박을 한 거 아니에요 보수 참칭 패널들이 있다는 취지로 보수를 참칭하지만 사실은 국민의힘과 여당 비판적이다 그 애들 잘라라는 거예요 진짜 이제 보수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장성철 평론가죠 장성철 소장이 그래서 장성철이 방송법 위반이고 명예 가만두지 않겠다 하니까 장성철을 선제 고소하겠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적반하자고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여러분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이 정권의 특징은요 본인들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무슨 참사나 잘못이 발생하면 일단 1박 2박 3분 동안 보이지도 않다가 뒤늦게 나타나서 본인들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고 전정부 탓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실무자들이나 엉뚱한 사람한테 책임으로 몰고 오히려 적반한 큰 소리를 치고 참사를 더 다른 참사로 폐류를 또 다른 폐륜으로 망언을 또 다른 망언으로 덮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잖아요 지난 8개월 동안 봤던 모습이다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죠 다이든 사태 때도 그랬죠 다이든 사태 때는 미실의 희생양으로 이태원 참사에서는 하급경찰 하급 송호방관을 희생양으로 그다음에 이번에 무인기 사태 바로 이야기했지만 김병주 의원을 희생양으로 간첩으로 몰면서 오라고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얘기를 바로 이어서 해보죠 바로 이어서 해야죠 아주 지금 진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그러니까 그 무인기가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데 반경 3.7km 쭉 그려보면 비행금지구역인데 거기를 왔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더니 그거 뭐 북한과 내통한 거 아니냐 그런 반응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 정보를 어떻게 아냐 이건 북한에서 알려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는데 김병주 의원이 바로 반박했지 않습니까? 합참에서 준 국방위에서 있었던 합참에서 준 자료 그 그림에다가 원을 그려봤더니 거의 스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의혹을 제기한 건데 그걸 가지고 북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2023년이 됐는데도 계속 색깔론이 자행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자료 화면도 나가는데요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일단 김병주 의원이 어떤 분인지부터 아시겠지만 강원도 태생에 육군사군학교 출신에 사성장군 사성장군의 그다음에 군대 내에서도 가장 친미적이고 가장 보수적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미국도 인정하는 네 보수 군인인 거예요 군인 자체는 원래 보수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군인이 뭐 급진적으로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네 나라 지키는 곳은 좀 더 보수적으로 안보 위주로 그렇죠 정부나 정치권은 좀 평화 위주로 간다 하더라도 군대는 조금 보수적으로 깐깐하게 네 이게 그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DJ가 말했던 튼튼한 안보 위에 햇볕으로 평화로 이런 거잖아요 전형적인 튼튼한 안보주의자 그러나 전쟁보다는 평화로 가는 게 진짜 군대의 역할이다 개방적인 면도 있는 개혁적인 면도 있는 이 사람을 간첩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무너지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지죠 육군 대장을 간첩으로 근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야기 나온 게 아니라요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운이다라고 먼저 입으로 간첩이 아니라고만 이야기한 거지 내통한 거라고 먼저 남탓을 또 합니다 전형적인 스타일이죠 여러분 보세요 북한 무인기 사퇴 때 북한 무인기 사퇴 때 윤석열은 NSC를 열지도 않았고 오히려 지방정부 관계자들 불러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만찬을 벌여놓고 술은 안 먹었다는 식으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또 거짓말을 합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술은 안 먹었다 1박 2일간 먼저 사라집니다 항상 바이든 때도 바이든 미국 국회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승인 한국 국회는 승인은 말 안 쓰잖아요 우리 통과 아니면 철이라고 그러잖아요 승인 안 해주면 정확히 미국 국회를 의식하는 거죠 그 장소도 미국이고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1박 2일간 사라졌죠 그 말이 나왔는데 16시간 동안 입장 안 바뀌었잖아요 일단 사라져요 사고를 쳐 병사고로 사라져 그 다음에 나타나서 거짓말을 해요 다시 한 번 들어보십시오 난리면입니다 미국 국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 새끼들입니다 그래놓고 또 그것마저도 안 통하니까 말리믄니 뭐니 새끼도 없었다 이제는 심지어는 비속도 없었다고 우기더니 나중에는 급격한 한미동맹을 회선하는 MBC의 자막 조작 사건이다 그렇게까지 갔죠 MBC를 탄압했잖아요 비행기에서 내리고 막 음해하고 공격하고 고발도 두꺼운이나 국민의힘이 나서 고발을 두꺼운이나 했습니다 똑같잖아 이태원 참사 때도 일발 기간이 없었다가 나타나가지고 겨우 안다는 말이 앞사내진 당이겠지 앞사란 말 쓰지마 참사란 말 쓰지마 정치공장 육아할들 못 모이게 그래놓고는 본인이 제일 대처도 안 했고 본인이 제일 뒤늦게 나타났으면서 현장에 경찰들은 뭐 했습니까 하면 삿대질하고 똑같잖아 이번에도 무인기 사퇴 때 이건 국민들이 예를 들면 북한 남북한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북한이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 아무리 대화를 통해서 평화 기조가 중요하지만 북한이 이렇게까지 오바면 안 되는다면서 굉장히 북한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요 북한이 무인기 보내면 안 되죠 9.19 군사합의 위반이기도 하죠 남북합의 위반이고 그러면 본인이 NS실 열고 국민한테 소상 NS 결과를 예를 들면 이런 정도 사퇴면 수도 소리 빵 뚫린 거니까 불안하죠 불안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진짜 브리핑돼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술 판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아 뭐 사태가 다 종결됐고 NS실 열 정도도 아니었다는 식으로 아니 무슨 그려놓고 뭐 엄청난 사태가 9.19 군사합의를 뭐 폐기하고 뭐 확전도 과거하고 무인기도 북한에 보내게 만들어서 남한도 군사합의 위반하게 만들어버리고 한미연합사나 유엔에 상의도 안 하고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화가 나 있고 뭐 한미동맹을 진짜 훼손하는 세력은 바이든한테 가서 요구하고 온 윤석열이고 미국하고 협의도 없이 이번에 무인기도 보복 보내고 뭐 확전을 불사한다고 그러고 전쟁을 전쟁해야 된다고 그러고 전쟁 준비 미국 입장에서도 얼마나 황당했어요 지금 미국이 지금 신격사들이 엄청 많은데 한반도 갑자기 전쟁터가 되게 생겼는데 미국도 불안하게 만드는 미국도 불안하고 동의가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거기에 뭐 조인트 뉴클리어 액세사이즈 뭐 누단없이 미국이랑 핵 공동연습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해버리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짜증나서 노 해버리고 아니다 이번에 또 그걸 기자 책임으로 뭐냐면 미국 기자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노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NSC 나서 아니 또 노 아니거든 완전히 미국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황당할 거예요 와서 욕을 하질 않나 막 쫄쫄 따라다니질 않나 만나달라는 식으로 협의도 제대로 없이 그러더니 또 무슨 조인트 뉴클리어 액세사이즈 합의도 안 됐는데 발표를 해버리진 않나 얼마나 황당했어요 한미연합사나 UN사령부하고 협의도 없이 막 무인기 보내버리고 독한에다가 그러다 전쟁 나면 어떡해요 미국이 지금 준비도 안 됐는데 미국도 이른바 이제 리스크 자체가 한반도에서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미국의 엄청나게 커지죠 우려도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러시아 우쿠나 전쟁에도 지금 발명이 잡혀있는데 또 중동도 여전한 화약고인데 한반도까지 이렇게 확전하거나 유사시 상황이 준비가 안 돼있어요 아니 우리 결의가 사역에서 그런 상황이 돼서는 절대 안 될 뿐만 아니라요 전쟁 나면 여러분 그냥 수백만 수천만이 그냥 일시에 죽는 겁니다 한반도는요 그리고 북한보다 한국이 훨씬 타격이 크죠 왜 인구도 훨씬 많고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고 우리는 그렇죠 경제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북한은 수도 3,8,3 저 이북에 사람들 살고 있고 인구 숫자도 적고 경제 발전도 덜하고 고통스러워도 그 사람들은 복원하겠죠 막 똘똘똘 뭉쳐서 근데 우리는 완전히 상당한 경제수는 세계 10위 7,8개권이 경제되고 이게 무너지면 얼마나 타격이겠습니까 원시상태로 돌아와서 우리 다시 살 수 없잖아요 무조건 전쟁 막아야 돼요 근데 확전하려고 그러니 그래놓고 수출을 늘리겠대요 아니 대통령이 나서서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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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전 불사 확전 불사 보호보 긍정 이런 무서운 말만 하는데 아니 지 말대로 NSC를 열 상황도 아니었고 밤에 술판을 벌일 상황이면 그런 무서운 말을 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그냥 경미한 사건이잖아요 NSC를 열지 않는다는 건 뭐죠 여러분 경미한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열 필요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뭐 우선 작전 중이었다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어쨌든 작전 중에도 회의를 하는 건데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리고 뭐 전혀 심각하지 않았고 상황 종료됐으니까 술판도 벌였다면서요 본인들도 하나도 심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느닷이 그 다음남부터 여론이 안 좋으니까 수도상공이 뚫렸다라고 막 확전 불사 전쟁이니 뭐 이런 압도적 전쟁이니 이런 망을 해가지고 경제를 위축시키고 부인은 주가 조작 범죄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무섭게 만들고 남편이 입만 열면 전쟁을 이야기해서 함부로 군사독재 정본도 하지 않았던 수출길과 투자길을 막고 있는 이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미동맹까지 해선시키고 있어요 미국말도 안 듣고 미국한테도 막 막 함부로 해버리니까 미국말은 무조건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협의해야 될 건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철저히 협의해야 될 건 협의해야 되고 그런 것도 없이 권력을 함부로 해두는 거죠 자 그래서 여론이 계속 나빠지니까 수도상공이 뚫렸는데 심지어 용산 집무실까지 뚫린 거 아니냐 이런 지역이 나오니까 절대 아니다 뭐 평구 정도 왔다 갔다 극구 부인하다가 느닷없이 또 조선일보가 단독을 보도를 합니다 네 용산상공까지 왔다 그거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에서 뚫렸다 네 저는 이걸 대통령이 뒤늦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뒤늦게 알았다 이렇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 예를 들면 김병주원도 애초부터 문제제기를 했고 사실 여러분 이거 김병주원이 문제제기가 한 게 아니죠 처음에는 그 무인기 사태 났을 때 첫날 둘째 날 보시면 SNS나 댓글에 용산까지 왔다 간 거 아니야 북한이 윤석열 겁질러고 거기까지 왔다 간 거 아니야 김종대 군사전문가의 말도 빌딩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한강으로 무인기들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강으로 오면 용산이 바로잖아요 은평구에서 한강으로 조금 오면 용산이잖아요 가까워요 별로 안 멀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군사전문 입장에서는 또 중간중간에 항적이 안 보이는 게 있다고 하니까 이러면 이렇게 왔다가 항적이 여기서 확인됐다고 하죠 A점 B점 확정에 따라서 항적이 설정 확인 안 되면 살짝 왔다 가면 용산 아닙니까 그렇죠 한강 끼고 은평구면 우리가 지금 오마이니스가 있는 데가 상암동인데 아니 잠깐 상암동 아니죠 옛날 상암동이고 제가 지금 TBS랑 순회가 있는데 TBS 자주 가던 게 TBS 상암동이고 우리가 지금 여의도인데 은평구에서 살짝 먹으면 여의도잖아요 그렇죠 여의도 바로 옆에 용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이리 가면 용산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안보 전문가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그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용산 왔다는 거 아니야 김정은이 윤석열 겁주려고 별별 약이 다 나온 거예요 그게 합참에서 공개한 군에서 공개한 것도 봐도 이렇게 와서 간 걸로 지도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오면 용산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결국은 무인기 사태 때 그걸 제대로 대처도 못했고 이제 두 가지 제대로 대체를 못한 거죠 남북의 화이와 대화를 통해서 그런 사태를 막아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동안 없었던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모든 군사정권 보수정부도 그런 대화는 해요 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과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아무리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두 번째 어쨌든 실무적으로도 그래 으르렁 거린다고 쳐 북한도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러면 북한이 요즘 계속 자기들 말로 도발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무인기 사태도 이미 있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죠 문재인 정부에서 드론부대 만들어놨고 문재인 정부에서 무인기 매뉴얼도 만들어놨잖아요 그걸 잘 계승 발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워낙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대책이고 무속세력 비선세력하고 맹 이상한 짓만 하다가 문재인 주기 이재명 주기 민장 주기 이런 것만 하잖아요 재벌 감세 이런 데만 신경 쓰다가 결국 신경 안 쓴 거거든요 화이트원 참사도 그래서 발생한 거고 이번에 무인기 참사자 일종의 무인기 사태 그런데 그것을 책임을 똑같은 패턴 1박 2일간 사라진다 뒤늦게 나타나서 버럭 화를 내고 남 탓을 하고 전 정부 탓을 한다 이번에는 똑같이 했잖아요 훈련을 안 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무인기가 몇 시간 동안 모른 적도 있었다 또 전 정부와 비교로 전 정부 탓을 또 해요 그런데 그게 또 아니었잖아요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심지어는 매뉴얼까지 다 만들어놓은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해요 계속 또 하급자 탓으로 이번에도 국방부는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런데 국방부는 뭐 했냐로 몰아가기는 본인들이 이번에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 용산으로 집무실으로 옮기는 바람에 국방부가 북한을 선제타격하는데 지금 국방부를 선제타격해버린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아무래도 용산 이전 때문에 그동안 있던 시스템에 이런 것들이 그럼요 방금 시스템 청와대 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근에 빌딩이나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방공포라든지 이런 게 모두 다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부실한 상태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것 때문에 아주 가성비 좋은 무인기로 한번 용산 시험해 봤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겁도 주면서 자꾸 이렇게 으르렁거릴래? 우리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 이러면 용산까지 우리가 무인기도 보낼 수 있어? 조치도 취할 수 있어? 무력 조치도? 겁나잖아요 영화 엔젤 헤즈 폴론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영화 엔젤 헤즈 폴론 오면 드론이 와가지고 폭격해버리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상적인 장면이었거든요 거기서도 그러면서 예를 들면 북한 입장에서는 벼랑꽃 전술로 그러니까 대화해 그만 으르렁거려야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나 남한에 그런 신호를 준 것이 다목적이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남한의 자중질환을 올릴 수도 있고 그렇죠? 아무튼 김정은만 웃고 있다는 지금 이야기가 있어요 재미있잖아 무인기 내대 보냈더니 남한이 난리가 난 거 아니야 숙대발리 대고 막지도 못하고 심지어 돈도 안 들잖아요 사람도 없으니까 조악한 거잖아 조악한 거 한 2미터짜리 첨단 기술도 아니에요 첨단 기술도 작아지잖아요 빨라지고 굉장히 2미터 옛날 구닥다리 눈에 띄어 2미터니까 그다음에 속도도 늦어 그러니까 그걸 못 막은 거니까 북한에서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럼 윤석열이 NSC부터 열어가지고 수도 상공이 뚫렸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성과와 왜냐하면 성과는 있지만 한 개도 있었으니까 한 개까지 국과 성과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럼 누가 그냥 넘어가서 사퇴해요 근데 본인이 NSC 열지만 않아도 된다 술판버리고 상황 끝나서 술판버렸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술 마실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국방부 장관도 상황 끝났으니까 그래 놓고는 이제 용산까지 뚫렸다 거짓말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적영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죠 용산도 뚫린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니 걱정한 거잖아요 우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러면 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걱정해주고 용산 집무실을 우려해 주신 국민 여러분 전문가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파악해보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되는데 그때부터 이상히 거짓말을 세게 하려고 했던 건지 이적행위로 몰아갑니다 그 우려 제기를 근데 본인들도 은폐하고 거짓말하기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윤석열 뒤늦게 보고 있다가 믿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대단한 기술도 아니었고 항적을 유추할 수 있으니까 봤을 거다 그러나 본인들이 NSC도 열지 않고 출판 벌인 것 같다면 비난이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용산 상공까지 나타났는데 NSC도 안 열고 윤석열 사라지고 출판 벌이고 강아지들하고 돌고 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 그것을 우리도 몰랐는데 김병주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도 연결을 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김병주 의원을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들 북한한테 정보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공방의 장이 김병주 의원과 반박하는 사람들의 공방으로 가고 다른 공방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정권의 특징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른다 그런데 1박 2일에 2박 2일에 입장이 없다 뒤늦게 나타나서 남 탓을 하고 지난 정부 탓을 한다 그다음에 실무진들에게 호통을 치고 삿대질을 하고 책임을 떠넘긴다 그리고 희생양을 찾는다 바이든 사태 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 난리면으로 만들어버릴 때는 MBC를 의생양으로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에서는 일선 경찰 심지어 소방관 늘 의생양으로 물론 그분들의 잘못도 있죠 그러나 결정적 책임은 막지 못하고 충분히 예년에 조치를 하지 않은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행안부 장관인데 그 사람들 쏙 빼고 다 경찰하고 소방관 체험을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용산구청장은 너무 황당한 짓을 많이 하고 구속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게 또 이번에 나타났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희생양을 누구로 참았습니까 유가족들하고 희생양을 참았죠 왜 거기를 갔냐 서양 귀신 놀이를 왜 하냐 자 극우단체들하고 윤석열 팬클럽 회장은 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식들이 거기를 갔는데 막지 못한 니네들 책입니다 직접 팩트로 윤석열 대통령 전 비서관 했던 자 천공 멘토라는 김상진 윤석열 팬클럽 이제 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갓놈들이 잘못이다 말리지 못한 부모가 잘못이다 이렇게 희생양을 몰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는 반복이 되는 모습이고 똑같잖아요 이번에도 본인들이 정말 국민들 이건 보수의 국민들까지도 가만히 안 있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북한은 내통을 하고 있다 간첩이다 내통이라는 것은요 말이 내통이니까 간첩이란 말이잖아요 이적행이자라는 거잖아요 적을 이롭게 하는 자라는 거잖아요 간첩이라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면 내란을 획채 가는 자라고 모르겠어요 공방을 김병주로 몰아간 거죠 김병주도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그걸 또 아니 근데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그거를 또 공방으로 만들어서 책임의 초점을 흐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